필리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병상에서 지내왔는지 그 간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한 다섯 살 때쯤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창경원에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서울대공원에 동물원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창경원이라고 하는 창덕궁 옆에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동물원에 가면 아빠 손을 꼭 잡고 다녀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의 손을 붙잡고 사람이 좀 더 붐비는 곳에서는 아빠 손을 더 확인하면서 이렇게 잘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건이 다메색 도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고 죄수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주님께 붙잡히게 되고 일생을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히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의 혈통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올의 가문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율법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높은 학문을 자랑하던 가말리아 문화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학문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으로서 정치적인 권력과 명예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히고 나서 사흘 동안 눈이 멀게 되고 식음을 전폐하며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열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열병을 앓게 되니까 자신이 붙잡았던 지식, 명예, 가문, 종교를 다 버리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보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훈수를 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랬죠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문중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머리를 다 삭발해 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문중에서 쫓겨나고 머리가 깎였어도 보재기로 머리를 싸매며 교회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전에 붙잡혔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니 전에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빌립고서는 4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서신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50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만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로 되는 것은 다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게 되었는지를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오늘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가 제일 고상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가장 귀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고 오늘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대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가치에 현혹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적인 것이 영원할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역사상에서 가장 부기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도다 해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세상의 부기와 영화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르고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말을 빌리면은 기독교를 마치 도둑이 들어와서 가격표를 바꿔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으면요 도둑이 가게에 들어와 가지고 밍크코트에 3만 달러라고 붙어 있고 장난감에는 3달러라고 붙어 있는데 그것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밍크코트는 3달러짜리가 되고 오늘 장난감은 3만 달러가 되는 가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어느 믿음의 가치와 비교하면 세상의 것들은 장난감과 같이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도둑이 들어와서 그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가격표를 바꿔놓게 되니 믿음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귀하게 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격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상의 가치에 3만 달러를 붙여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는 3달러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가치를 붙여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용생에 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히게 될 때에 붙잡힌 것을 놓칠까봐 손을 확인 확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도둑과 같이 들어오셔서 세상에 매겨놓은 가격표가 바뀌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용생이 우리의 가장 가치있고 보배로운 가치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치를 알게 되면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다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을 보십시오 돈이라면 물부를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온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또 음식을 먹는 식도락가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먼 지역이라고 해도 맛집이 있다고 하면 거기 찾아가서 그 맛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화 감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영화관에 가서 영화 감상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진주 장사가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될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밭을 갈던 농부가 그 밭에서 귀한 보아를 발견하게 될 때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아를 차지하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오늘 가치를 알게 될 때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때에 과거에 자신의 자랑과 의의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크리스도를 아는 일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이 가진 의의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예수를 믿는 것만이 의의요 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이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복음의 메시지이고 예수 크리스도를 아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파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고 또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종착력을 알게 될 때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종착력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현재의 삶의 어려움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줍니다 고로 파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한까지도 참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울은 현재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나이도 많아 늙었을 뿐 아니라 병든 상태입니다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두게 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권한까지도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약해지면요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요 파울도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저는 이 본문을 하면서 파울도 역설적인 표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울도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가졌던 과거의 화려한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뒤에 있던 것을 잊어버리자 이제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과거의 화려한 경험을 가졌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자신의 과거의 자랑에 붙들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함과 자랑을 위해서 뒤를 돌아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만 붙잡힌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귀한 복인 것을 알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파울은 자신의 과거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과 내일도 온전히 내가 잡힘질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잡힘가 된 것을 더더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동물원 구경하다가요 흥미있는 볼거리가 생기면 자신도 모르게 아빠의 손을 놓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파울은 예수님께 잡힌 손을 놓칠까봐 잡힘 받은 것을 또 잡고 잡으려고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행여나 예수님께 붙잡힌 손을 놓치면 그의 믿음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알고 또 잡고 또 잡고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울은 운명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만났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살다가 후에 예수님을 운명적으로 만난 분들이 계시죠? 이게 다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베토벤은 운명이라는 교양국이 있죠 베토벤은 57세라는 그다지 길지 않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은 질병과 가난, 고독과 절망, 고뇌와 고난에 찬 슬픔의 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자신의 모진 운명을 한탄하며 자살까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를 향한 자신의 사명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슬픈 운명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큰 용기와 소망과 인내로 자신의 운명과 싸워 고난을 승리로 승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운명적으로 만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토벤이 사랑했던 음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 크리스도 아니십니까? 오늘 예수님께 운명적으로 만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각 가운데도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우리는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들이 십자가를 품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타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께 붙잡히고 나서 주님의 사랑과 그 가치에 붙잡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붙잡히고 행여 놓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주님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또 붙들면서 어떠한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운명을 믿음으로 싸워 승리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붙들린 후에 크리스도 안에서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가시로 찔리기도 했습니다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형례나는 백합화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골자는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흘려 피 흘리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골자입니다 찬성가 563장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다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요 이 찬성가의 가사는 1850년대에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소설의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병들어서 매우 약해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세상은 그래요 내가 병들고 약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병들고 약해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성가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만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심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의 구경거리에 아버지의 손을 놓치게 될 때 방황하고 길을 잃게 되듯이 우리도 세상의 가치와 호기심에 빠져들게 될 때에 주님의 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빠져 방황하며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며 우리의 목표를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이 혼잡하고 어렵고 복잡할수록 더욱더 주님의 손을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잡은 손이 놓쳐질까 봐 잡힘 받은 것을 잡으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부름의 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영광의 멸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린 사명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일들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가대원, 찬양대원, 교사, 예배선교관리층교위원회 새가족 돌봄, 재정, 선교회 속으로 뭐 많이 있죠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연로하셔서 일선에서는 봉사하지 못하지만은 배후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거 다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될 때에 오늘 그 사명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응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선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작은 것 같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 볼 때는 큰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실 때 보면 그냥 내가 직분이 그러니까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그냥 해야지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응하고 영적인 또 많은 정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오늘 이런 사명이 있어야 교회 생활이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해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돼요 뭘 일하겠다고 천천히 해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늘 사명으로 일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뭐 처음에 많은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언제 그랬는지 다 지쳐가지고 뻥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오늘 사명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 드립니다 오늘 사명으로 일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옵니다 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보금성과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좀 해주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흙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손이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하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앞길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적은 사명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신 사명은 다 큰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붙잡고 주님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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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